오마깡팡 착지 아우 아파! 너 어디 얘기냐? 오마깡팡 착지 감싸줄게요 날 사랑으로 해줘 봐요 그대 우하하 어? 아픈데? 얼굴도 없고 좋다고 가지만 날 사랑으로 해줘 봐요 매너 게임 매너 게임 캐롤 원정사 나 오부로 안 난다 오부로 안 형이 파트를 너무 못해요 으쌰 어? 잠깐만 내가 이긴 건데 방금 들어와 와 너무 못한다 파트 안으로 진이야 1대1을 어떻게 지는 거야? 1대1 아니 오늘 경기인데 또 기죽.. 막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 경우를 수날릴 때 말도 하지 말라면서 진짜 기죽을 못한다 우리 막내 기죽는 거 나 싫어 어? 그래도 박빙이 경기가 나와도 돼야지 아아 와 나 제도 좀 한다 확실히 상대가 못해도 그런가? 기범에 묻혀 이기고 와 아이 그 정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야 하람이 잘해 아 3위? 시간 너무 많이 끌리는데 막판가? 아 웃겨 막판 막판가 아니 과거를 기억한다 좋아하지 않아 뭐 방패 사오고 이러지 않겠지? 클레드가? 에이 됐다 클레드는 방패지 와 클레드로 방패를 사? 클레드는 검이지 와 근데 결이? 와 이건 진짜 못하겠다 게임 은하스의 핫살자 안 맞지 안 맞지 밑에 무빙? 기어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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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어디 가는데 중앙 무빙? 어? 어? 안 맞았다 평쾌 보수 들어와 아 근데 하람이 너무 쉬운데? 서현이는 클레드 할 줄 알았어 거리는 줘야지 거리는 거리는 데드가 이겨야 형 살려라고 데드가 이기지 어떡해 원래 데드가 그냥 W2! 어떻게 하면 데드가 간지 그래? 네 피씨룸 렉 피씨룸 들으시나요? 네 너무 좋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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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